코리아 뮤직 페이스티벌 2018 코리아 뮤직 페이스티벌 2018 무대를 하러 왔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오랜만에 한국에서 무대를 하는 것 같아요 멤버들도 좀 긴장을 했는지 리허설 때 약간 틀리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무대 때는 다들 별 탈 없이 잘 마쳤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모두 파이팅 합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병찬입니다 오랜만에 저희 갔는데 좀 색다른 기분이네요 오늘 또 즐거운 멋지 선수 할테니까 기대해주세요 아 멋있는 무대지 5월에는 감정이 있는거니까 기대해주세요 네 저희랑 방금 무대를 마치고 온 빅톤이에요 빅톤에 만났으면 좋죠 너무 더워서 대기실이 너무 더워서 지금 여기 나와서 땀 식히고 있어요 제가 봤을때는 이게 탈 없이 잘 끝낸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고요 또 오랜만에 우리 멤버들 만나고 무대 쓰고 하니까 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뭐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무대일상으로 날씨를 입었어요 부끄럽네요 부끄럽네요 이런걸 입으려면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만 가겠습니다 롱타임 노트시 다강정보고요 오늘은 진짜 더운데 와서 응원해줘서 너무 고맙고 오랜만에 앨리스들 보고 응원봉도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사실 저희가 빅톤그램이라고 인스타그램 빅톤 계정에다가 저희 일상사진을 이제 업로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많이도 궁금해 주시더라고요 이미 사진 몇개 많이 찍어놨으니까 이 영상이 나올 때쯤이면 업로드를 하고 있을거에요 많이 기대해주시길 바랍니다 빅톤이들 일상사진 이렇게 코믹회에 왔는데 작년에도 했잖아요 그냥 진행하자 다 왔어 작년에 코리아 구직 페이스볼에 말도안대로 왔잖아요 그때는 우리 앨리스분들이 좀 뒤에 있어서 되게 잘 안보였는데 안보였는데 이번에는 되게 가까이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돌출해서 했는데 돌출 없겠어요? 세준이 배달처럼 많이 튀어나와야 되었어요 저는 세준이 배처럼 넓던데 춤추는데 막 도잉 이러더라구 밴날려가는 쇼 그래도 리허설 때처럼 신발 안 날아가는게 어디에요? 내가 보기에는 세준이 오늘도 긴장했는데 긴장 안하는척 하는거야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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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준이 잘했어 내가 오늘 근데 진짜 세준이 잘하는거 같아 어? 세준이 안무 뚫린거 잊어버릴려고 다 깜짝이야 내가 말했던게 이거야 닭가음살을 먹고 있는데 또 닭가음살을 꺼내서 마음에 안심을 이걸 하루에 막 열개 가까이 먹는다고 그치만 세준이 하고싶은거 다해 세준이 하고싶은거 다해 네 건강해 근데 제일 건강할거에요 넌 맞아 평균적인 운맹과 운맹과 운맹좀 다행인거는 화면에서 어떻게 막 계속 그냥 그게 뭐였냐 이게 뭐였냐 다행인거 점 하나 팬여러분들과 처음으로 멘션을 해봤는데요 제가 원래 타사가 느려요 타사도 느리고 SNS를 제가 아예 못해요 못해가지고 빨리 빨리 다 일일이 못해드려서 너무 미안하고 버디 있잖아요 그런거같은 옛날에 메신저같은 느낌이 많이 나서 굉장히 재밌었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한번 여러분들과 주고받고싶어요 언제든지 저는 환영해요 여러분만 오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흑발한거에 대해서 너무 좋은 말을 많이 해줘서 또 자신감이 많이 생겨요 재밌다 다음에 또 올게요 뿅 드라마 앨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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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치마 앨리스 어떻게 팬분들이 다 가고 있어요. 고맙게 가세요. 여기 관중석이 꽉 채웠던 분들이 다 나가면 지하철 진짜 힘들겠다. 택시도 안 잡히고. 오랜만에 무대에서 보니까 좋더라 봐. 빨리 우리 또 단독평석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재밌게 놀텐데. 오늘은 끝이 났어요. 갑시다. 우리 또 퇴근합시다. See you again.